시고르자브종에 대한 Q&A 시고르자브종이란 일명 시골잡종의 단어를 유의화스럽게 변형시킨 단어로서 일명 믹스견, 똥개라고도 불립니다. 이러한 시고르자브종의 경우 정확하게 정의하면 한 혈통에 3개 이상의 유전자가 섞인 품종을 말하며 이종교배견과는 서로 다릅니다. 이종교배견의 경우 하나의 순종과 다른 또 하나의 순종을 교배시켜 만들어진 품종입니다. 시고르자브종을 보고 어떤 견종이 섞여있는지 알 수 있나요? 여러가지 견종이 섞여있기 때문에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는 정확한 판별이 어렵습니다. 외모나 행동을 보고 대략 하나에서 두가지 정도는 맞출 수 있으나 그 외에 정확한 판별이 힘듭니다. 정확한 판별이 필요한 경우에는 Q&A 검사를 통해 예측이 가능합니다. 시고르자브종에 섞여있는 품종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시고르자브종의 경우 섞여있는 품종에 대한 정보를 안다고 해서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순수 품종의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고 해도 그들이 일반적인 기질과 성격이 개체마다 각각 다르며 어떠한 유전자를 물려받았고 어떠한 환경에 살았는지에 대한 내일부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시고르자브종과 같은 경우 그에 따른 여러가지 유전자가 섞여 어떠한 유전자가 무성 및 열성 유전자가 될지는 태어나기 이전에 판단하는 것이 힘듭니다. 결론은 함께 충분한 시간을 겪어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시고르자브종은 순종보다 건강한가요? 시고르자브종의 경우 두 부모에게서 나타나는 열성 유전자를 가질 확률이 적기 때문에 특정 유전적 질병 및 최악의 특성을 가질 확률이 적습니다. 독일 및 스웨덴, 영국의 조사에 따르면 단일 품종보다 1.2년을 더 살며 최대 2년까지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최근 근친교배 등의 단일 품종에서 발생되는 유전적 질병의 위험은 여러 유전자가 혼합으로 나타난 시고르자브종에게 있어 영향을 덜 미칩니다. 그러나 단일 품종에서 발생되는 질병이 절대 안 나타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시고르자브종의 기질과 성격은 어떻게 되나요? 단일 품종의 경우 품종 자체 특유의 기질이나 행동이 나타나는 경향이 많습니다. 각각 사냥 및 경계 및 목축 등의 다양한 환경에서의 역할에 맞게 개량되었기 때문이며 시고르자브종의 경우 이러한 기질과 행동을 가진 유전자들이 많이 섞여있기 때문에 단일 품종에서 볼 수 있는 특유의 기질과 행동이 적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질과 성격의 경우 정확한 판단이 힘들며 이 또한 충분한 시간을 통해 판단이 가능합니다. 시고르자브종의 경우 단일 품종에서 나타나는 특유의 성향이 줄어들 수 있어 교육이나 훈련의 부분에 있어 관리와 교육이 쉬울 수 있습니다. 견종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강아지의 활동량과 에너지의 수준이 보호자의 성향과 일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고르자브종의 경우 여러 유전자가 섞여있기 때문에 어떠한 성향과 기질을 나타날지 몰라 분양에 있어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 미리 강아지를 판단하고 추측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모든 강아지는 품종에 상관없이 보호자에게 있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외모와 혈통의 고정관념을 떠나 분양받는 목적과 이유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시고르자브종 또한 단일 품종과 동일하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며 반려견으로 충분한 자질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상 방구석 훈련사였습니다.